사이란...돔...이히...가...드 빙 뜯는 녹색 사냥꾼 빙 뜯...슬라임 사일라임 신성 탐손 신성 어차피 탐손으로 돈 벌어서 신성산 사이란 근데 딜 없어서 남손도 괜찮은 것 같고 돈을 위해 생명력을 현대인 사일런트 현대인 사일런트 오 시원아 도와줘 내장에 채 집중 현대인 나 저런 중큐브에서 카드 한장으로 달팽이 잡는걸 아직 못봐끈 한 턴도 필요없어 한장이면 돼 고통 전지 한장 컷인데 저무성 발돌림 전지 한장 컷 전지 한장 컷 흐흐흐 헉 깨끗없나요 그래 아멘 아멘 흑단저프야색 buddies님 42개 벌고도 감쌉니다 75골드 대단원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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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단해 대단 원대단해 빈쇄장 판도라 빈쇄장 판도라 빈쇄장 판도라 아싸 제비 두개 정도면 선방했네 제거하러 가야겠다 책 왜 읽음? 중유비에요 중사장 왓츠 한장 컷볼라고 중튜브 검색해봤는데 이 인간 한장으로 깬 영상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명선에 있지 않나? 명선에 뭐 있는지도 기억 잘 안 난다 대부분 배신한다 대부분 배신한다 파격용 인형하니 중거루님 타격이 5장이나 있어서 입사했는데 이렇게 절 자르시면 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자비를 제발 자비를 어떻게 해야 돼 카드 한 장이면 된다 전지? 전지? 연어? 저거 리트한거 처음에 전지 너무 맛있었다건 12개 넘어가지고 나는 아니 저게 안장이지 달팽이를 조종할 수 있다 나는 달팽이를 조종할 수 있다 고개 왜 안나옴 급한 빨리 1-2-5석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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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뚱땡이 아 왜 하필 뚱땡이 나와가지고 어? 아 더블 뚱땡이 해봐요. 이이이이이이이이 암송 좀 쓰자 아 으 으 www 베베베베베신 베베베베베베베베신 이정도의 배신력을 엘리트 두마리 엘리트 한마리 엘리트 한마리 잡고 그냥 상점이나 열심히 봐야겠다 야 이건 진짜 엇가야 야 이건 진짜 엇가야 제 대단원 이러지마 제 귀집이져도가 도움이 안되네 아리꺼기 자라 와플이즘 와플이즘보단 와플이즘이 좋지 폭션 들고 왔다 인마 폭션 들고 왔다 인마 아이 왜 이렇게 안나오는데 침 와 이케 가 이케 이케 에이 뭐 나는 사실 대단원인 덱이 아니다 이런거야 나는 사실 대단원 덱이 아니다 세모? 상 왠전 댐프고 왠전 댐프고 내 25골드를 생각해야 할까? 왜 안 썼지? 쓰지나 비록 더 윗집이 그냥 써서 없애는게 더 잘 돌겠지? 윗집이 그냥 써서 없애는게 더 잘 돌고 고개좀 강할 바람마 했네 미안 집게와 대화하는 나 집게와 대화하는 나 집게와 대화하는 나 사위몸이 방어도 높은 거 봐 해치웠나 방어외함 해야지 마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하려면 근데 돈 좀 나와야 된다 지금 175원인가 제거 고맙습니다 다음 손으로 돈 열심히 벌어서 제거해야지 상점 아저씨 돈 들고 간다 상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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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상점 라고 할 때 잡을걸 아니 시각을 못 모자 다음 손각을 봐야지 조심 놓아준다 다시 돌아온 악몽 킬추야 킬추야 진짜임 킬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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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그각 킬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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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추가 킬추야 상관없는 얘긴데 점탑에서 제일 눈치 없는 개가 있어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딸핑 레드벨 에스파 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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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승재 달려? 야비 신성 신성 살 돈이면 내가 할 수 있어 신성 악몽 괜히 조는 고개 결코 다시 고개 아 고개만한게 없긴한데 전략가가 나올란가 벌써 티보 곱하기 3땐거 봐 정말 할말이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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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우버 스펙 석재 달력의 힘을 빌려야하나 아 저거 들어간거지 아니네 진짜 진짜 달팽이 가지가지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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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미치겠네 이빌고 자른거 봐라 석세탄력이 이딜만 넣었었어도 뒤로간 포줄 공중제비 육방어오르는거 이러면 석세탄력이 이딜만 넣었을때 석세탄력이 이딜만 넣었을때 죽지났네 미친 딸팽이 미친 딸팽이 와아 아이 민첩보이 아이 끝날줄 알았네 어서비 깝치네 음 치 ño 곰 벗어야지 쿠션 써먹어야지 까까들은 다 수인이 아니다 귓집히 그냥 얹을까 섭쇄 달려 슬망이야 이렇게 까지 몸에 안될 줄이야 섭쇄 달려 섭쇄 달려 섭쇄 달려 섭쇄 달려 섭쇄 뭐 강화하지? 똥중? 인간애기 제비 켈리의 신성 순수 순수? 순수 살만한거 같은데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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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전문성을 버리면서 전문성이 없는 사이런트 순수 제거 가능은 했는데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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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 허 분를래 끄 끄 끄 끄 끄 끄 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개 걸려있으면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화가 식기 전에 심장의 심장을 땅에 쏘고 들어가 복사가 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턴 떠야 되는 무력화님 없어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인가? 끝인가? 이 영원한 허접색은 없는 법이지. 사오사오 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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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하아... 이 이 이 이... 으으... 판도라 달력 아무것도 안함 저 52딜 달팽이가 다시 채웠잖아 이따가 이렇게 안될 감사합니다.